최애 손자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있지 있지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한 명만 아니면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근데 최애 손자인데 갈비에 번 져서 여기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운이지 운 그럴 수 있네 정말 슬픈 얘기 왜요? 어디가? 달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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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 이게 뭐야? 달렸어 오빠한테 무슨 얘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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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아니죠? 아 진짜 아니야 아 그거 아니죠? 어? 그거 아니죠? 어? 어? 아 진짜 사와와 진짜 사와와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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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조심해 네 죄송합니다